전어구이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해줘가지고 삼겹살 구이까지 해먹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자 보실까요? 오늘 어떻게 맛있게 해먹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전원 생활하면서 오늘 전어구이 자 보세요. 오늘은 전어구이 먹고 있습니다. 와 가을엔 전어, 전어를 요렇게, 와 맛있어요? 한국 맛있어요? 물김치도 요렇게 있고요. 와 고구마줄기 반찬에, 파강에, 와 나물도 엄청 많고, 와 오이도 요렇게 묻혔고요. 가지나물도 묻혔고요. 와 깻잎장아찌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대박. 와, 음식 되게 잘해요. 물김치도 잘했고. 전어구이. 도망간 며느리도 전어 냄새, 이거 맞나?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거지? 저는, 집 나간 며느리도 온다고. 아, 집 나간 집 나간 며느리도, 며느리도 굳는 냄새에 온다고. 굳는 냄새에 돌아온다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형부 한말씀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를 보고서는. 진짜 맛있어요. 따봉이예요. 따봉이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동서가 아주 고생이 많아요. 막내 동서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어를 굽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주세요. 맛있게 잡세요. 맛있게.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정성들어 구니까. 정성들어 구니까. 정성들어 구니까요. 네, 맞다. 네. 우리, 우리, 우리 막내 이렇게 우리 맛있게 구워 먹고 있습니다. 와, 오늘 3분 영상은 성공이다. 성공. 너무 맛있어요. 끝났어요. 이거를요. 저까지 돌릴려면요. 저도 요거를 요렇게 하구요. 요기를 쫙 캐면서. 와. 야,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요 땅콩은 또 캐가지고. 이게 땅콩은 캐가지고요. 요것도 개가 지쳐 놓을까봐서 망을 요렇게 씌워놨어요. 땅콩은 캐가지고 이렇게 그물망을 씌워줬구요. 와, 와봐. 예쁘죠. 예쁜. 언니. 언니 나. 여보. 수수 있잖아. 여보. 수수. 엄청들 꽃들도 예쁘구요. 와. 배추 좀 보세요. 배추 농사. 와. 텃밭 농사도 엄청도 잘져요. 이렇게. 이렇게 잘 됐어요. 와. 와. 집도 예쁘고. 엄청도 예뻐요. 꽃들도 다 예쁘게 꽃 폈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국가꽃으로 점시를 해놨답니다. 예쁘게. 와. 맨드라미도. 작품이로 이렇게 해놨구요. 와. 달리아. 달리아 꽃도 이렇게. 꽃이다. 하하. 하하. 이거는 칠변화 꽃이랍니다. 이거 꽃꽂이 했는데 요렇게나 예쁘게. 칠변화 꽃. 요렇게 예쁘죠. 요쪽에는 또. 다육이를 요렇게 쪽 해놨습니다. 와. 예쁘다. 이쪽에 용담. 포토 보여드릴게요. 용담. 요거는 용담꽃이랍니다. 어. 3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영상 끝. 영상 끝. 앨범. 감사합니다.